안녕하세요. 양사 이성훈입니다. 접속사를 알아야 듣기가 쉬워진다. 세번째 마지막 시간이죠. 제가 유튜브에서 다양한 중국어 동영상을 보니까 아주 짧고 재미있게 중국어 액기스만 소개하는 그런 동영상도 많이 있던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저같이 처음부터 차근하게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지사선생님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열심히 저를 따라서 읽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가정관계. 만약이라는 것은 가정.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게 없다. 이런 말 할 때 가정이죠. 가설도 되고. 자 가정관계 접속사 한번 봅시다. 루고 하면 뒤에 보통 지우가 나옵니다. 다른 거 하이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냥 뭐뭇이라면 할 때는 루고 지우. 그 다음에 구어처로서는 야옥시 지우. 혹은 서면으로. 아니 이것도 구어처로입니다. 자 루. 자 루 지우. 자 시 지우. 전부 다 마냥 뭐뭇이라면 곧 뭐뭐하다 라는 구어처고요. 그 다음에 서면으로는 옆에 핑이 있죠. 자 루. 저. 지우 대신에 저. 혹은 지우 써도 되고. 탕 루. 지우. 루. 지우. 루. 지우. 루. 저. 이거는 마냥 뭐뭇이라면 의 서면으로입니다. 그 다음에 여부시. 뭐뭇이 아니라면 뭐뭇다. 그렇지 않았다면. 신쿠의 여부란. 신쿠의 포즈. 뭐뭇에서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매우. 저. 매우. 뭐. 뭐가 없다면. 에이가 없다면. 비도 없었을 것이다. 와이. 만일. 이런 것들이 가정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대표 문장 하나씩만 봅시다. 루. 고. 가끔 더화가 나옵니다. 루. 고. 스마스마 더화. 나머. 저. 혹은 나머. 저. 마냥 뭐뭇이라면 곧 뭐뭇하다. 라는 말을 루. 고. 저. 루. 고. 더. 화. 저.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예문 봅시다. 루. 고. 니. 신은. 워. 더화. 저. 바. 전. 샹. 가오. 수. 워. 만약. 당신이. 신은. 나를 믿는다면. 흡. 혹시. 내 말을. 믿는다면. 더화는. 뭐뭇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이거 해석할 필요없어요. 그래서. 루. 고. 니. 신은. 워. 해도 됩니다. 당신이. 나를. 믿는다면. 지옥. 고. 진. 상. 사실을. 가오. 나에게. 알려주세요 만약 당신이 나를 정말 믿는다면 그 진상을 똑바로 알려달라 그럴 때 이렇게 씁니다 자 읽어볼까요 만약 당신이 나를 믿는다면 그 진상을 똑바로 알려달라 만약 당신이 나를 믿는다면 만약 당신이 나를 믿는다면 그 진상을 똑바로 알려달라 할 때 도화합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 무엇이 아니라면 그거는 要不是就 如果不是를 줄여서 要不是 자 봅시다 要不是你提醒我還會 要不是我還會 만약 당신이 提醒我還會 提醒我還會 你提醒我還會 提醒我還會 提醒我還會 提醒我的意思 提醒我還會 提醒我還會 계속 가요. 要不是... 지우 미래. 다들 계십니다. 要不是你提醒我开会,我就忘了. 다시. 要不是你提醒我开会,我就忘了. 要不是你,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就什么什么, 어떻게 되실 것이다? 如果旧,要不是旧입니다. 세 번째,如果我听你 잘 놉니다. 幸福,什么什么,要不然,幸福,否则. 一中就 beingлен,要不然... 不好,要不然。 對行慢,要不然... 要不然,要不然と算 llamada,多久 laur của我, 早就ój não,要不然... 些 could then move a airplane. 便可以inte,要不然. 例如要不然. よ不然,要不然的文章を上 casse Valentine. 我不然,要不然,要不然번座 Bridget. 信惠,她即时关上了 매지,不然的话, 后果不判涉想, 信惠, 지시란 말 알죠? 她가 절대 제 시간에 시간에 맞춰서, 她가 절대关上了 매지, 가스입니다. 가스. 석탄가스. LPG도 되고요. 메시. 내 말에서 와스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메시라고 그래요. 다 지식을 관수하는 메시 그가 제때 가스를 꺼서 다행이었지 불안 도화. 그렇지 않았다면 그 다음 여섯자 호구어 부간세상 이 단어 기억하세요. 후가 디의 결과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어찌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 말을 호구어 부간세상 이랍니다. 디의 결과는 상상할 수도 없다. 상상도 할 수 없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실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 말을 중국어로는 호구어 부간세상입니다. 그렇죠. 특히 우리 가스 사고 나면 크게 나잖아요. 신쿠이 불안 여태 야어는 없네요. 신쿠이 야어 부자 모모에서 다행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모모에서 기시다. 다 가정문이죠. 여섯자 여섯 가지. 다시, 幸亏他即使关上了煤气,不然的话,后果不堪设想。 幸亏他即使关上了煤气,不然的话,后果不堪设想。 幸亏他即使关上了煤气,不然的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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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 뱅쥬 메요 보통 이 말은 우리가 그 연예인들이 가수나 배우들이 시상식에서 이런 말 잘 쓰죠 메요 니밹쥬 즉 메요 진탄드 워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즉 메요 진탄드 워 오늘날에 저는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상실 보통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나서 잘됐다는 생각은 아니죠 의무를 양으로 주위에서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공한 거예요 물론 자기 노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겸손한 표현이죠 메요 타드빵쥬 그게 도움이 없었다면 이 문장도 괜찮네요 당신이 안 도와줬다면 저는 성공 못했을 것입니다 할 때 이 표현을 했으면 되겠네요 자 따라합니다 메요 니밹쥬 즉 메요 진탄드 워 다시 메요 니밹쥬 즉 메요 진탄드 워 메요 니밹쥬 즉 메요 진탄드 워 또 당신의 도움이 없었다면 온라인 나도 없었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까지 당신이 많이 도와주신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완이 란 단어 완이 만일 혹은 만에 하나라도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예언 봅니다 워 루 러 인 타완이 부정런 워 루 러 인 워 루 러 인 제가 녹음을 해두었는데 타완이 부정런 그런데 청런 잘못을 시인하다 여기 기억하세요 청런 이란 말 승인하단 말에서 시인하다 인증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만일 시인하지 않는다면 그가 만일 오리바를 내민다면 오믄 예요 정쥐 우리에게도 증거가 있어요 여기서 녹음 많이 하죠 워 루 러 인 제가 녹음을 해두었다가 그가 만약 시인하지 않는다면 녹음을 해두었는데 워 루 러 인 그가 만약 신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증거는 있어요 정쥐 증거 근거 이런 말입니까 완 입니다 만일 만일 하나라도 청런 이란 동사 기억하시고 따라합니다 워 루 러 인 타완이 부정런 우믄 예요 정쥐 다시 워 루 러 인 타완이 부정런 우믄 예요 정쥐 가정 복문이 없구요 그 다음에 목적 관계를 나타내는 복문 목적 관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스타일은 뭐뭐 할 수 있도록 목적 관계는 항상 뒷문장 앞에 놓인다는 것 그게 차이가 있어요 뭐뭐 할 수 있도록 뭐뭐 하기 위하여 목적을 나타내는 목적 관계는 반대의 개념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할 수 있도록 하도 이런 뜻이 있어요 하도 뭐뭐 할 수 있도록 이 웨이더 시 전부 다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라는 접속사로 쓸 때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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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목적 관계는 반대의 개념 뭐뭐 하지 않도록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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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은 뭐뭐 할 수 있도록 이벤은 뭐뭐 하지 않도록 글자가 비슷한데 혼돈 하지 마세요 아무튼 할 수 있도록 할 때는 이벤 이벤 하지 않도록 이벤은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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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달하다 외국어에 대한 양사 모든 학생은 하나의 외국어쯤은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의 외국어쯤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비엔 무엇 때문에? 장래 공조다 앞으로 장래 공조다 공조는 동사로 썼네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공조다 정토보호 장래에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이 문장은 뒤에서 번역합니다 훗날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은 외국어 하나쯤은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목적 관계는 해식할 때는 뒤에 거 먼저 해야 돼요 중국어는 핵심 정보가 앞에 오고 외국어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핵심 정보고 뒤에는 보충 정보입니다 뭐 때문에 왜 잘해야 됩니까?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영어나 중국어나 외국어 하나 알고 있으면 전국과 외국어에서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 직원이 되죠 전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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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하나쯤 하잖아요 이벤 뭐 뭐 할 수 있도록 입니다 영문장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장보고 외국어 가사 강화가다 전국어 가사 강화가다 전국어 이상이 사라피따 每一個學生都要掌握一門外語 다시 每一個學生都要掌握一門外語 以便將來工作得更好 再不責責 每一個學生都要掌握一門外語 以便將來工作得更好 還是一種 摸摸二次的道路 以便 以便的信念好 以 味的是 再加上去信念 大哥當 未定是還沒有 好 以 大家不負責 媽媽準備了茶和咖啡 客人們好 邊喝邊聊 媽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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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ults 她們好 自己會 孩子會 我的 學習 以便 하오가 여러분 뜻이 하오 뜻이 많아요 제가 아는게 4, 5개 되어있는데 그래서 문장통에서 익히라는 의미가 이런겁니다 단독으로 떼어놓고 하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할 수 있도록 할 때 하오 이런 용법이 있다는거 기억하시고 따라합니다 맛있습니다 엄마 준비를 차를 러 차를 하어 카페 客라면 하오,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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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다시 엄마 준비를 차를 하어 카페 客라면 하오,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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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마시면서 이해를 나를 추이더라 하오는다 경종하러 그랬는데 하오죠 toen grandfather onызем어를 무친 честь Haremaj StepS懂 학교 tualinh street 학교 tualinh street 학교 tualinh東 학교 tualinh street 학교 tualinh street 학교 tualinh street 한국 Fatehoma jang Kell rés Actor 학교 tualinh street 지식 좀 더 많은 지식을 배워야 하고 배우고 또 장호 더 많이 장악해야 된다 더 많은 기능에 대해 정통해야 합니다 대학생은 마타에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더 많은 기능에 숙달되어야 된다 정통해야 된다 왜요? 이 시행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사회가 원하는 것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부응할 수 있도록 쓰여있지 하나만 써가지고 이것도 뭐 뭐 할 수 있도록 이랬듯이 있다는 거 대표적인 게 이변입니다 뭐 뭐 할 수 있도록은 이거 한번 읽고 넘어 봅시다 장어는 단어 알아두세요 장어와위 외국을 정통하다 정복하다 장악하다 하면 안돼요 장악하다 잡고 있다 정복하다 숙달하다 정통하다 장어입니다 장어 지어오는 목적이 모든 것을 잘 봐야 되요 장어의 외국을 정통하다 말야 자, 마스터다. 자, 따라해봅시다. 하오, 이, 이비엔 이 세 개는 뭐 뭐 할 수 있도록 이런 긍정적 의미에서 목적 광역입니다. 부정적 이라는 것보다도 좀 다른 뜻인데 이멘 성답 뭐지? 뭐 뭐 하지 않도록 위에 거는 할 수 있도록 뭐 뭐 하지 않도록 회피를 나타납니다. 회피 이 문장도 틴이로 하면 헷갈립니다. 평소 연습이 되어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첫 번째 문장 부야 탕투 샤오리 칭신别는 이멘 상당受騙 이 문장도 여기 오세요. 탕투 샤오리 뭡니까? 작은 이익을 탐하고 탕투 칭신 비에는 남을 쉽게 믿지 마라 경신하다 아니 쉽게 믿다 칭신 칭신 비에는 칭신 타는 타인을 쉽게 믿지 마세요. 이멘 자, 샹당 쇼펜 샹당도 이거 속단 뜻이에요. 쇼펜도 속임수에 빠지다 두 단어가 같듯이 같은데 또 이걸 두 개 합해 놨어요. 이미 샹당 쇼펜은 한 단어가 되어있어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속임수에 걸려들지 않도록 혹은 우리말로 사기를 당하다 상의를 당하지 않도록 샹당 쇼펜 사기당하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중국사람들은 남을 절대 안 믿죠. 나쁜 사람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많이 속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쉽게 안 믿어요. 반대로 한국사람들은 남을 너무 쉽게 믿어요. 만나자마자 금방 친구 되고 중국어 당겨졌습니다. 겨은 겨은 금방 친구 되지 않지만 한번 되면 오래간다. 자 이메 뭐 뭐 하지 않도록입니다. 자 따라합니다. 不要 탐투小리 친신 别人 다시 不要 탐투小리 친신 别人 이메 상당 쇼펜 이메 상당 쇼펜 일부러 이 세개 다 한번 다행을 해봤어요. 뭐 뭐 하지 않도록 다음 문장은 신 다 틴 친추 디지 재 추 쇼 다 생다 바이파오 신 다 틴 친추입니다. 먼저 디지 먼저 우선 주소를 확실히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글을 찾아가세요. 상당 빠이파오 기억납니까? 빠이파오 2탄 헛걸음시다 빠이가 원래 괜히 헛되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헛걸음 쉬지 않도록 우선 주소를 잘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글을 찾아가라 낸 주소를 탁 쇼 다 esz구 타 샹 더 바이파오 샹 다 바이파오 샹다 백파오 이찬 워타가 더 헛걸음 쉬지 않도록 샹다 바이파오 이는 먼저 A 하고, 그리고 나서 B 하다. 이 뜻이죠? 現在 용법에다가 白跑一趟, 헛걸음 치다. 앞에 있는 단어예요. 正当白跑. 괜히 헛걸음 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같은 말, 面德 가 있는. 제가 따라해보고, 到北京後,一天打電話. 북경에 도착하고 한 후에 전해라. 이거 앞에 쓰입니다. 먼저 전화해라. 왜요? 멘다 뭐 뭐 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입니다. 자 읽고 넘어갈까요? 다우 베이징호 잊딩 다그 데워 멘다 워멈 과는 다시 다우 베이징호 잊딩 다그 데워 멘다 워멈 과는 중국산은 반드시 다 대화가 아니고 다그 데워 전화 한 통해라. 그 자를 넣는다고 그랬죠. 수사 이는 빼더라도 청약하더라도 양산국지분은 다그 데워 멘다 워멈 과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도록 그런 뜻입니다. 샤 미 자 마지막이죠. 긴축관계 긴축 정말 랜속관계인데 서로 이게 연쇄관계 연쇄관계라고 그러는데 한국어로는 긴축관계라고 자 이러면 잘 아는 위에 A 위에 B A 하면 할수록 점점 B하다 옆에 위에를 고문으로 쓰면 위에는 현대문이고 고문으로 쓰면 위에 있습니다. 옛날에 위에가 먼저 나왔겠네요. 그러다가 현대중국이 되면서 위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위에나 위에폐오량 점점 예뻐진다. 자에 서면 예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자에 서면 예 그 다음에 이주 뭐뭐 하자마자 곧 하나씩 봅시다. 1번 위에 A 위에 B 혹은 위에 A 위에 B 뭐 뭐 하면 할수록 뭐 우리 위에 위에 아이 위에 상신 사랑할수록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건 잘 아는 접속사죠. 자 따라 읽겠습니다. 학생들은 위원의 위치 잘 보세요. 학생들은 린진 다가오다.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시험이 다가올수록 올수록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공부의 스트레스가 위에다 점점 더 커진다 위에 비입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학습의 스트레스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위에다 더 커집니다 모모하면 할수록 더 모모하다 약이라는 단어 알죠? 스트레스 그 다음에 린진 다가오는 것 장소나 날짜가 다가올 때 린진 합니다. 그렇습니까? 린진 성탄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나요? 그치마스 위에 하고 위에 위에는 부사 같이 주어 다음에 놓습니다 이거는 접속서를 보면 안될 것 같아요. 위에는 그죠? 학생们 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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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 할지라도 아무리 그 시기 할지라도 할 때 자이 ~~ 이 ~~ 예 양보의 분위기입니까? 아무리 ~~ 하더라도 한번 봅시다 니 자이 쬈는다 니 자이 쬈는다 니 자이 쬈는다 당신은 아무리 쬈는다 타이르다 권고하다 말리다 말로 설득하다 타이르다 타이르다 좋게 말로 하는걸 쬈는다 니 자이 쬈는다 니 자이 쬈는다 당신이 아무리 타이르라도 소용없어요 타지우스 나 피지 쟤는 원래 성격이 저래 피지란 말아 성깔 성질 성격 피지 정상 피지 성질이 강하다 성깔이 있는데 요 피지 이랍니다 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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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르다 타이르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뭐 뭐 하더라도 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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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랍니다. 니 재챈也没용, 타 조슨 나 피지. 다시, 니 재챈也没용, 타 조슨 나 피지. 자 마지막, 이, 什么, 什么, 就, 什么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 뭐 하지 마자 곧. 뭐 뭐 하지 마자 곧. 낙엽이 떨어지자 마자 뭐 한다? 또 하나는 반복적인 습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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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를 나타날때도 이지우는 뭐뭐 하자마자 곧 뭐뭐 하다 뭐뭐 하기만 하면 늘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뭐뭐 하기만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진우 하면 방에 대해 내가 이지우 방에 들어가자마자 간주에 느꼈다 무엇을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 할 때 정말로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것은 간주에 느꼈습니다 이지우 주 간주에 방에 들어가자마자 느꼈어요 이지인 우 주 간다 칩은 요대 부대 이래도 되고 방에 들어가자마자 이지인 우 주입니다 이지인 우 주 간주에 칩은 요대 부대 이지인 우 주 간주에 칩은 요대 부대 뭐뭐 하자마자 뭐뭐 하자마자 밑에 같이 이지인 우 주 나는 책을 보자마자 졸린다 해도 되지만 나는 책을 보기만 하면 잠이 온다 습관성으로 할 때 뭐뭐 하기만 하면 원래 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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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지만 졸린다 잠이 온다 할 때는 앞에 눈목이 있어야 돼 근데 죽은 사람이 간주자를 만들어버렸어요 부스를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졸린다 할 때 하오쿤 많이 들어봤죠 쿤쓰라 이제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나는 이 나이에 책만 보면 잠이 와 책만 보면 졸음이 밀려와 뭐뭐 하기만 하면 이 칸 수 주 쿤 아시겠죠 이 칸 수 주 쿤 이 칸 수 주 쿤 이 칸 수 주 쿤 짧은 거 외우면 되겠네요 그죠 자 따라합니다 오 이칸 수 주 쿤 여러분들이 그렇습니까 오 이칸 수 주 쿤 여러분 요즘 아무리 미디어 시대 지만은 동영상 볼 때도 있지만은 조용히 책을 볼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죠? 어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샤하 90 하드 트레이닝 하는 시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딱 딱 액기스만 즐기면 안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무려 세 번에 걸쳐서 이 접속도 다 알아봤습니다 나는 못 외우시겠지만은 대표 문장 하나하나라도 일단 외우고 까먹으세요 그럼 틱내할 때 훨씬 잘 들리거든요 그리고 말할 때 쓸 때 제가 중국을 오래 해보니까 참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자 빨리 연습 문제 풀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방금 했다 1번 만일 당신이 나를 믿는다면 곧 그 진상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인간이 정말 시원하나? 만일 대신에 만약 해야 되요 만약 그죠? 루고 지우죠? 어 루고 지우 믿다 향신 해도 되고 신은 그 다음에 진상을 알려달라 알려달라는 바 증상 가우스 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 현금 맞춰보세요 확인합니다 루고 루고 니 신은 워 더 화 저 바 증상 가우스 워 이렇게 했나요 더 화 뭐 한다면 없어도 됩니다 루고 니 신은 워 해도 돼요 더 화하면 더욱 더 구어제되는 느낌이 들어요 자 읽고 넘어갑니다 루고 니 신은 워 더 화 저 바 증상 가우스 워 두번째 만약 당신이 나에게 해이가 있다고 일깨워주지 않았다면 난 잊어버렸을거다 만약 뭐뭇이 만약 뭐뭇이 아니었다면 만약 뭐뭇이 아니라면 아까 만약에 야오스 했죠 만약 뭐뭇이 아니라면 야오 부스 그죠? 야오 부스 만약 뭐뭇이 아니었다면 야오 부스 워 만약에 야오 아오 습니다 그죠? 따라합니다 야오 부스 니 신은 워 카이후이 워 저 왕어 그 다음에 제가 외우라는거 어디였나 세번째 그가 제때 까스를 꺼서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뒤에 결과는 상상할 수 없다 한번 해보세요 뭐뭇에서 다행이다 심쿠이 심쿠이 불안 심쿠이 부스 심쿠이 부스 심쿠이 야오 부스 심쿠이 야오 부스 그 접속사죠 심쿠이 다 제때 지시 까스를 꺼다 뭐지 매지 맞나요 그렇다면 야오 부란 혹은 부란 더워 내가 본문에서 부란 더워 그 다음에 뭐라고요 기기가 간 상상하다 자음을 썼다 자음을 썼다 후고 부 간 서 향 확인 대답시다 심쿠이 다 지시 관상은 메이집 부란 더워 후고 부 간 서 향 영문자 고요 세요 영문자입니다 자다답시다 심쿠이 다 지시 관상은 메이집 부란 더워 후고 부 간 서 향 네 번째 당신이 도움이 없었다면 곧 온라인 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매우 뭐 저 매우 그죠 했나요 싫은데 그죠 따라 확인합시다 매우 니다 방 주 저 매우 진탠다 워 매우 워도 진탠해도 되나 나의 오늘날 자 따라합시다 매우 니다 방 주 저 매우 진탠다 워 5번은 제가 지극해 놨어요 원래는 장래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은 외국 하나쯤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한국말인데 중국 오순대로 그대로 나라에서 뭐 모든 학생은 소유도 해석해야 되고 매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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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정통하다 장악하다 장악하다 마스터하다 장우어 이만 와이위 요건 뭡니까 알아야 된다 뭐만 할 수 있도록 뭐만 할 수 있도록 접속사 아까 목적이라 생각한게 뭐요 이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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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확인합시다 매이거 학생도야 장웍 이만 와이위 이빈 장래 공조다 공조다 更好 시바 장웍 이만 와이위 그렇죠 아무리 뭐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 말 말 말로 이야기 해야 되겠죠 물론 정말 우리가 모두 외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 중국을 좋아한다면 중국을 좋아한다면 자기가 배워서 써야되요 기계에 의존하는 것보다 자 따라합시다 매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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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말 반대말 미엔더 이익맨 셩더 이거 가지고 작은 이익을 탐하고 쉽게 남을 믿지 마세요 소균수에 걸려들지 않도록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작은 이익을 탐하거나 쉽게 남을 믿지 마라 중국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들한테 한대를 하는 말입니다 남을 믿지 마라 중국은 믿을 수 있는 사연이 아니에요 중국사람은 그렇게 늘 말합니다 린즈다 섭머냐도요 숲이 크면 어떤 새들도 다 있다 세상에는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다 할 때 사실 그 말로 중국사람들의 다양성을 합리화합니다 중국 교육과도 관련되어 있어요 자 저 확인합시다 부야 탐투 샤오리 부야 탐투 샤오리 탐하다 칭신 별은 남을 시킵니다 이메 멘다 성다 요단어 상당 수피 소균수에 빠지다 소균수에 걸려들다 소균수 넘어가다 이런 뜻도 되고 우리 사귀를 당하다 정말 대한냐 상당 수피 안 돼 저 사람한테 속았다 때 워 상 탐다 당합니다 니 너 나한테 속았지 니 상 워다 당 마 상당 불이거든 예압사요 따라합시다 부야 탐투 칭신 별은 이메 상당 수피 요함도 부야 탐투 칭신 별은 이메 상당 수피 네 다음은 뭡니까 학생은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올수록 뭐 뭐 할수록 스트레스가 더 커진다 뭐 뭐 할수록 뭐 뭐 할수록 유예 섬마 유예 섬마 그죠 학생들은 시험이 다가오다가 뭐랬어요 공부할수 학생들은 미래 위아 수제비 다의 six 학생들은 그래서 학생들의 학생들은 아름다워 학생들은 영역에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동력이 생깁니다. 국어시도 중국어, 근본 매우 야리. 국어시도 중국어, 서호의 근본 매우 야리. 옛날 중국은, 사회적 중국은, 야리라는 단어가 아예 없었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스트레스는 굉장히 치열한 동력에서 생긴 우리나라 같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당신이 아무리 타일러도 소용없어요. 그건 원래는 성격이 저래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자, 예. 타일러다, 트윈. 소용없다, 매우. 성격, 나, 비지. 확인합니다. 니 자이천에 매우. 타도 없네요. 니 자이천에 매우.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타지우스 나, 비지. 그 사람은 원래 성격이 저래요. 타지우스 나, 비지. 성격이 원래 저랬다, 피지. 우리나라 성깔이 달때 피지한다 합니다. 피지는 성격하고 조금 달라요. 성질. 자, 그 다음 문장. 내가 방에 들어서 서자마자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하자마자 하면, 이지우. 그죠? 이지우. 이지우. 진우 하면 됩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진우. 진우, 우즈. 방에 들어가자마자. 느꼈다, 간주에.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말해서. 치 번 여덟 보듯이. 그죠? 이지우 서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오, 이지우, 저 간주에. 치 번 여덟 보듯이. 읽고 넘어갑니다. 오, 이지우, 저 간주에. 치 번 여덟 보듯이. 마지막. 나는 책을 보기만 하면 곧 잠이 온다. 나는 책만 보면 졸린다. 책만 보면 잠이 온다. 어떻겠어요? 이건 쉽죠? 오, 이칸, 저 간주에. 치 번 여덟 보듯이. 우리 현대인들은 볼 수 없잖아요. 딴 날 바빠가지고. 습관 안되면 책 보는게 힘들죠? 나는 책만 보면 잠이 와. 이지우 서가지고. 오, 이칸, 저 간주에. 치 번 여덟 보듯이. 오늘도 좋은 편 많이 배웠습니다. 다른 동생과 같이 재밌게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차근차근 학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수업 듣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분위기가 너무 푸신,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은 진중한 맛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에 배울 때. 하오, 지니엔 장탑설. 시아크. 다자 싱글라. 수고했어요. 마칩니다. 시아크. 뺴ğimiz 영상 który도 바꿔주신다고 하는 거에요. 아멘